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세상에는 할 말이 있고 또 해서 안되는 말이 있는 거죠. 과장을 하더라도 어느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축통화국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월 21일 날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첫 법정 tv 토론회에서 적정 국채 발행 규모를 놓고 토론을 부리다가 내뱉은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주장처럼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축통화국은 시장이 결정합니다. 미국 달러화나 엔화 유로화 그 다음에 IMF의 특별인출권 등이 기축통화로 관중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화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국의 위안화도 그동안 안간힘을 쓰지만 상당 기간 동안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반드시 조건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통화관리를 해야 되고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고 풍부한 국제적 유통망이 있어야 되고 국력 등에 의해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기축통화가 되려면 국가부도 위험성이 낮아야 되고 돈을 가지고 정신들이 장난을 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정직한 정책을 실시해야 되고 금융시스템이 발달한 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축통화국은커녕 국가부도를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축통화국 이런 주장 밑에 바로 나온 기사에 저는 특별한 주목을 하게 됩니다. 한국인들의 따끔한 경고를 알리는 소식입니다. 이 경고가 현실화될 날이 저는 멀지 않다고 봅니다. 제목은 재정에 이어서 무역까지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되는 우려가 발생했다. 아주 중요한 기사입니다. 대한민국은 운명적으로 무역수지 흑자와 싸워야 되는 국가입니다. 몇 달째 혹은 몇 분기에 수출액의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가 적자가 되면 나라 전체가 덜썩덜썩하게 됩니다. 그만큼 가공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달러를 제때에 구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김태준 기자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출의 이전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무역수지 적자는 수출 높은 돈보다 수비가 많다는 것이다.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한국경제가 재정적자와 아울러서 무역수지 적자라는 쌍둥이 적자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처절하게 벌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늘 제가 강조하지만 외발 자전거하고 똑같은 그런 운명입니다. 부실하게 밟아가지고 수출보다도 수입보다도 수입출력이 많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항상 간당간당 아슬아슬한 체제인 거죠. 그래도 그동안 우리는 야무적인 나라 살림을 살았기 때문에 재정 때문에 만성적인 재정적자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마치 미친듯이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돈을 지출했습니다. 자기 정부도 저는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만성적인 재정적자 국가가 된 겁니다. 3년 연속해서.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쌍둥이 적자, 무역수지 적자에다가 재정적자가 만성화되면 그 다음에는 신용등급 하락이 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외자유출이 오고 그 다음에는 경제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김태준 기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가 부채가 급격에 늘어나며 재정건정성이 악화되는데 장기간 이원 흑자 기조까지 무너지면 국가 신인도 하락 위험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2019년 이후 이어지는 3년 연속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3년 연속 재정적자는 이미 한국 경제의 잠재적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유지하면서도 이렇게 경과한 바가 있다. 한국은 단기적으로는 국가 채무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채무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는 신용등급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경과한 거죠. 당신 빚 계속 늘리면 문제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판국의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운운하는 이야기는 유력 대권후보로부터 나올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어이가 없고 기가 찬 이야기를 이재명 후보가 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가능성조차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당하지 않고서 정신을 차리기가 참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히려 오늘 두 가지 기사 밑에는 쌍둥이적자, 재정적자 가능성, 무역수지적자 가능성, 위에는 기축통화국 너무나 상반된 그런 기사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마디 하게 된 겁니다. 당하기 전에 준비하고 아껴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외환위기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실업이 생겼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